네, 조심스럽지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. 혹시 인종차별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었습니까? 당신 중국 사람이냐?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느냐?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물어보는 사람 있는 모양입니다. 우한페렘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컸으면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. 하지만 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다는 욕설까지도 하는 모양입니다. 사태가 잠옷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인종, 혐오감으로까지 번질조짐입니다. 평소보다 좀 더 신중하고 자중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.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